그럼 사연 하나만 더 갈게요. 혼전순결 이슈예요. 못생겨서 못소린 경우 제외. 종교적인 이유 제외. 그냥 혼전순결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도 혼전순결 하는 사람이 많아? 라는 궁금증이에요. 글쓴이에. 근데 혼전순결은 여자한테 지금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녀 다? 남녀 다 있어요. 거의 대체적으로는 여자가 더 많긴 하죠.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과 요즘 혼전순결 비율 같은 거 생각한 게 있어요? 혼전순결이 있나? 요즘. 있을 수도 있죠. 연애를 했는데 모쏠 말고. 연애를 하면서 혼전순결이 있을까?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 아니 근데 이게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맞는 쪽으로 가르치죠.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이제. 근데 기독교의 논리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의 모든 행동을 다 하느님을 생각해라. 그냥 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냥 그런 큰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혼전순결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 딱 특정했잖아요. 섹스하지 마라. 라는 느낌이잖아요. 섹스하지 마라는 얘기는 없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럼 혼전순결은 뭐를 표현해요? 그냥 순결하게 해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성경으로 가면 좀 애매한데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술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사실. 술에 취하지 마라거든. 그 얘기가 그게 아니냐? 와인도 주고 그랬는데. 거기는 술 많이 먹는 나라야. 뭐 그냥 그런 식이어서 아무튼 안 하는 게 더 도덕적으로 맞고 사람들이 봤을 때나 종교적으로 봤을 때 더 좀 이득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댓글도 아니겠지. 원래 종교가 약간 절제를 좀 많이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혼전순결을 지켜라. 라고 나온 건 없는 걸로 내가 알거든요. 불교는 어때요? 저는 이제 뭐가 어때? 불교. 불교가 뭐가 어때? 너한테 말 시킨 거야. 불교가 뭔가 순전순결이라는 개념이 있냐고? 아니요. 없어. 없지. 없고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없고. 제가 뭐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에 어떤 사람들은 혼전순결이라는 단어가 뭐 60몇 번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혼전순결이? 그게 이제 텍스트로 혼전순결이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거가 이제 혼전순결을 뜻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마라. 그다음에 그런 얘기고. 성적으로 물러나지 마라.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랑 비슷한 거야. 그렇지. 가늠하지 마라도 그 가늠이 그럼 어디까지냐. 뭐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하는 가늠도 가늠이냐. 그렇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 그것도 가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10개 명이 있었잖아. 우리 방송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혼전순결이라는 거는 아까 그 저 김마담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한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이제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큰 줄래에서 그냥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뭐 근거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혼인의 선은 어디까지인 거야.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인 거야. 시글해야 혼인인 거야. 그냥 같이 살면 혼인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따라서. 방콩콩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아까 김마담이 계속 얘기한 대로 하나님한테 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지. 혼전순결이라는 게. 너무 좁게 해석한 거 아닌가? 섹스는 하면 하나님한테 좀 부끄러운 행위인가? 옷을 벗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건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너무 또 깊게 가면 애매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구약, 신약 있잖아요. 그럼 구약은 말 그대로 안 해야 돼. 근데 신약은 그게 더 편해진 것 같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장난들이 계속 많은데 그러니까 인짠 그냥 먼저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약에 누가 이런 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 누가 잤더니 이렇게 논의가 되고 막 사람들이 알게 됐어. 이럴 거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좀 기독교적으로는 조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술 먹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왈바하고 되고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행위를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섹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의 사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과 이세를 낳는 행동인데 결혼 전에 그냥 남녀관계라고 하면 그런 이유보다는 어떤 뭔가 쾌락적인 이유를 더 추구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쾌락적인 거를 추구를 했을 때 하나님한테 떳떳하지 못하니까 혼전순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애매해요. 아까 같이 그냥 진짜 말장난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좀 받아들이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자들 남자들 해서 혼전순결 비율이 요즘 있나요? 한 30대 전이라고 보면 난 연애를 했으면 없을 것 같아서 연애를 안 하면 괜찮은데 이런 얘기들 하면 와이프가 되게 비웃는다 들으면서 왜왜? 지들이 뭘 한다고? 아니 뭐 이런 비율이 몇 번으로 하나 될까요? 많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냥 떠드는 거지. 저 40대 아저씨들이 뭘 한다고 저런 얘기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밀키 형이 다 듣고 온 거거든요. 그래. 20대 손님 많아. 그래. 밀키 형이 지금 한 명한테 듣고 와서 얘기해주는 건데. 여기서 교회 교인이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 교인은 아닌 사람. 여기. 성당 안 나가지. 나도 불자인데. 누구. 그 비율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봐. 그냥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강론은 영화를 안 찍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영화명은 평론을 안 하는 겁니다. 원래 뒤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렇지. 넘어가. 그런데 혼전순결 때문에 내 친구는 20대 때. 되게 힘들어하는 애는 봤어. 아무도 안 하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하다가 안 하려니까?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더니 안 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럼 혼전순결을 갑자기 주장하면 그건 설득의 대상이야? 헤어져야 되는 이유야? 나는 헤어질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헤어질 거야. 설득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난 설득해서 그렇게 추접시력이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아니고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너무 사랑해.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거고 결혼까지도 확신을 했어. 아니 난 섹스 안 하면 안 할 건데. 아니 혼전. 생각 안 할 건데. 혼전. 혼전. 그러니까 섹스를 안 하면 나 혼전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면 난 결혼 생각 안 할 거야. 결혼을 빨리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 난 널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나 지금 결혼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만나봐야지. 만나보고. 몸도 좀 맞춰보고. 이게 얘가 나랑 평생 같이 할 수 있는지도 맞춰봐야지. 아니 근데 혼전순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 김쌤이라고. 싫어하지. 무슨 소리야 혼전순결이 뭔데? 혼전 임신도 가능한데. 그래서 얘기한 거야. 남자 혼전순결은 없겠죠? 아니 있을 수 있죠. 남자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주장이라기보다는 뭐. 손은 빼는 거야? 손은 빼? 자위는 빼는 거야? 아 그치. 여자랑 하는 거? 여자랑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귀면 가능하겠냐고. 안 사겨야 가능하지. 그래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삐졌잖아요. 나 궁금한 거 그리고. 성욕은 성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남자가 더 센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 성욕은 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도 셀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남자가 성욕이 더 세다는 남자는 감정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정도? 여자도 감정 없이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수가 많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몇 번이나 해봤는데 너. 남자는 감정이 없이도 할 수 있냐. 여자도 할 수 있죠. 라고 하면은 그 수가 많잖아. 남자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남자의 수가 많을 텐데 여자는 그 수는 적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 여자도 감정 없이도 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가 남자보다는 적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비율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왜 남자가 항상 더 성욕이 더 세다고 할까? 그 사람이 너냐? 아니야.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이 때? 나이 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 해봤거든. 어쨌든 어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없고 섹스 심벌 어떤 섹스 어필이라고 하면 보통 여성이 벗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생상하잖아. 근데 그거에 노출된 고객들이 주로 남자잖아요. 남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지. 섹스 어필 당한 저는 그냥 동물이라 그런 거 같아요. 동물? 사람도 수동적이기 전에 그냥 어쨌든 동물이잖아요. 남자들은 원래는 생시계였고 어쨌든 자기 자손을 남겨 종족권식 종족권식 뭐 그런 거고 동물처럼 동물도 어쨌든 그러잖아요. 수컷들이 더 이렇게 자기 편하게 얘기해. 가만을 정지해서 하려니까 나 오늘 말이 뚝뚝 끊기네. 나 오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나왔다고요. 준비고 뭐고 이걸 무슨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뇌피셜로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요걸 얘기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래 나도 생각했을 때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이야. 내 말이 요 말이야. 동일한 기간 내에 자기의 자손을 번식을 하는 거는 남자가 훨씬 더 유리하잖아. 그 뭐 예를 들어서 10년 새에 자기 자손을 번식을 한다라고 치면 여자 사람의 경우 여자는 10명 내지 플러스 알파 1번 정도잖아. 10년이라고 하면 10명 낳아도 많이 낳는 건데 남자는 근데 한정이 없잖아. 여자만 많으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가 그런 쪽으로 오히려 자기 종족 번식에 대해서는 좀 더 그쪽으로 좀 남자랑 여자랑 비교했을 때 특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그렇네. 더 많이 이렇게 막 뿌려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단점 여기에 이제 반론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여자 쪽에서는 골라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씨를 막 뿌리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관점에서는 더 건강한 씨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골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뿌릴 수는 없다나. 아니 그러니까 성욕의 관점에서는 남자가 더 셀 수밖에 없는 동물적인 이유가 좀 있네. 있을 수밖에 없지. 아까 많이 뿌려놓고 확률적으로 한두 개 들어가야 된다? 많이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뿌리고 다니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애서는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아니 본록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지. 노출되어 있어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왜냐하면 여자는 임신하고 있는 기간에는 또 못 안 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 그냥 종족 번식이나 이런 번식의 개념이고 지금은 욕구니까 이것 때문이다. 이게 클 것 같다. 그래도 생물학적으로 DNA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들. 난 주변에 젊은 애들 많잖아요. 애들 얘기하고 일 때문에 만나고 하면 여자애들도 장난 아니에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좀 달라져서 어떤 남자애들한테 표현하는 방식이 엄청 세요. 남자애들한테도 얘기 들어오면 그 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애를 여자애를 어떻게 해서 데려가려고 하잖아. 요즘은 그게 거의 없고 그냥 여자애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도 많고. 20년만 늦게 태어날 거네. 그러니까. 내 주변엔 없어. 억울하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 질리. 질수가. 너 그럼 결혼 몇 번 했을 수도 있어. 혼전임신. 아무튼 뭐 그렇더라. 많이 좋아졌구나. 이건 한번 찾아서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나중에 재밌겠다 이것도. 이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요? 끝을 내겠다는 뜻이야? 우리끼리 혼전승결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걸로. 상담소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